축하합니다. 이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다. 적의 공격까지 30초 뭐죠? 포 다 꽂혀야지 그럼 여기가 지금 아 뭐야 저한테 가야되는데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어 아이씨 존댔다 아이씨 이야 잘하네 자격 잘하네 제가 함께합니다 치유의 물결 가동 공격력을 올려드리죠 치명상 쟤를 좀 도와줘야될거 같은데 치료중이예요 한 번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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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저만 아 씨 아 아 뭐야 안 도와주고 씨 저 뭐야 윈스턴 아 진짜 씨 아니 자기 자기 생명이 우선이라가지고 진 어차피 오면 내가 힐 해줄건데 현대의학의 힘이란 이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해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아이 우리팀 지금 세명좋았어 세명 ㅇㄹㅇ 네 어이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겨수들, 머리뚱 날아가기 싫거든, 숙여!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? 제가 왔어요 아, 저 벚꽃이 죽으셨거든요 어이씨 아, 난 갈때마다 죽어, 아 진짜 죽어, 죽어, 죽어 영웅이요, 일어나세요 게다가 저쪽은 지금 다 살아있네 큰일났다, 이런 판도 지겠다 저거 정크랫 아니야, 저거 정크랫이 저렇게 점프하는 게 딱딱 어어, 어우, 어우, 씨 솔직히 적팀 잘한다 아 이거 힐러로 가기 담윽는거 같은데 트레이서로 그냥 저기 적들을 좀 헤집는 그런걸로 한번 봐야되겠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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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이 새끼 뒤졌어 뒤졌어 이 새끼 시간 딱 맞췄어 오케이 메르스 나이스 아이씨 야 저 리퍼 잘한다 저거 한자 저거 언제 또 경유지까지 갔어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아 아 맞다 나 폭탄 있었지 아 뭐 아무리 곧 목적지에 도착하니 휴가 종오리 손이 장착 어..뭐야 아..씨 저 끌어당기는 저게 진짜 쟤의 거의 핵심이네 아이고! 그 순간에 끌어당기네 그것도 쟤는 거의 딸지도 않고 아이고 아 뭐야 왜이래 빨리 쟤고 아.. 아.. 어엷 아..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